반갑습니다. 뉴욕 히러디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현재 미국에서 살고자 하시고 이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막상 나중에 바꿔보면 어 이거 뭐야? 종이 한 장이네? 그리고 이제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면 야 이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거 도용하기 쉽지 않아? 이게 미국에서 나올 만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즉 개인 정보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숫자 번호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에 대해서 도남방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법 카피 방지 전자여권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한없이 올드 하죠. 자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게 되면 영원히 내가 받은 카드의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실텐데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분에 따라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라면 오늘 정보 들어보시고 끝까지 내용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가 있죠. 미국에서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식별번호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 한국말로는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제도 미국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1935년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총 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관계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하실 때 어떤 정보의 사이트에서는 대시를 넣어라 말아라 빼라 슬래시를 넣어라 말아라 빼라 그냥 넘버만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세 자리 처음에 세 자리 가운데 두 자리 뒤에 네 자리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23-45-6789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생년월일과 특정 조합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처음에 세 자리 숫자는 지역번호, area nu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자리 숫자는 group number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네 자리 숫자는 일렬번호, 즉 serial number로서 랜덤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처음에 1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3이나 9, 7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미국 사회 내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죠. 그래서 외웁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저런 불편함이 그지없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 만드시는 거 안 드시고요. 은행 계좌 여시는 것도 잘 안 되시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를 계약할 때의 유틸리티, 전기나 인터넷 같은 유틸리티 신청을 하실 때 주택을 구입하실 때의 사인, 코사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주택 또 융자도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도 필요하고 카드 종류에 대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Q&A식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가지고 있는 카드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죠. 이 카드의 발급 대상자는 미국 시민, US Citizen, 합법적인 영주권자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카드는 이름 및 번호와 함께 우리가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좀 많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이런 문구는 무슨 얘기인가요? DHS 승인이 있는 근거로만 즉 일을 하는 일 용도로만 이 소셜번호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됩니다. 종류의 카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어딘가요? 미국의 국무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DHS라고 합니다. 약자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우리가 이민국에 신청을 하실 때에 체크를 쓰실 때 이 이름 많이 쓰시죠. 노동허가서를 받고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발급이 되는 카드 이 시큐리티 카드입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써져 있는 앞서 말씀드린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은 노동허가서를 받고 임시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거 보통 이제 H1B 같은 취업비자를 가진 분들이 가지게 되죠. 그리고 F1이나 OPT 기간, CPT 기간이 있는 경우 H1, L1, O1, E2, EAD 카드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보통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카드는 이름 및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다음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들에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발급이 되는데요. DHS의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 일하지 못하고 SS 넘버, 즉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를 요구하는 연방법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 사람들 누가 받게 되나요? 취업비자나 각종 비자에서 동반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F2, H4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카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지급이 되는 카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정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가 남편의 성과 이름으로 바꿉니다. 내가 내 이름을 미국에서 쓰다 보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서 내가 영어 이름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분, 스테로스, 메리드, 결혼, 이혼, 디버스, 법원 명령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법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일하는 회사 고용주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왜?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슈어런스 때문에 그러죠. 이름에 대한 변경은 이 옆에 보는 웹사이트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서는 안타깝지만 영어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나는 사회보장국에 알리지 않겠다. 알리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금 리펀, 리턴에 대한 세금 환급이 지연이 될 수 있고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기록에 급여 기록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변경하신다면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이름을 바꿨다라는 개명이죠. 인정되는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 서류,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 판결서, 새 이름이 표시가 된 기화 증명서, 법원에 개명을 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명령서, 이러한 신분이 확인된, 변경이 된 확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법적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는 증명으로서 제출한 서류가 본인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만약에 않았다면 개명을 한 지 2년이 넘었다면, 만약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4년으로 따진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름, 예전에 초기에 사회보장국에 남겨놓으셨던 기록과 일치하는 이름의 신원, 증명서류를 같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 이름으로 된 서류는 만료가 된 것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이전 이름으로 된 신원 증명서류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은 기록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만료되지 않은 새 이름으로 된 신원 증명서류도 받는다고 합니다. 새롭게 받은 카드에는 이전에 받으셨던 카드와 번호가 동일하지만 새 이름이 바뀌는 형식으로 카드를 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면서 나 소셜넘버 그대로 말을 하거나 누르면 그대로 문제가 없던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노인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실 때 혜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소셜 스크리티 카드를 잘 보관을 했는데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코팅까지 하고 다녔는데 분실을 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 불이 났거나 혹은 도둑이 들어와서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본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셜 스크리티 사회보장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을 했다면 돈을 내지 않으시고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죽을 때까지 무료로 받는 건 아닙니다. 재발급은 1년에 3번, 평생 죽을 때까지 10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법적 이름이 변경이 됐거나 그 밖에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발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시민 신분 변경 때문에 카드를 재발급받을 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1 비자나 H4 비자처럼 동반비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카드를 가지고 계셨다거나 또 일만 하는 용도로 발급받았던 소셜 스크리티 카드를 내가 시민권을 발급받으면서 받게 되는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실 때에 신청에 대한 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중대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횟수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소셜 스크리티 카드를 재발급받으려면 신원 증명서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거도 없이 다시 발급받겠습니다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나이와 미국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도 사회보장국 기록에 없는 경우 이 서류도 제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재발급을 받은 카드에는 이전 카드에 나온 이름과 번호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소셜 스크리티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옆에 보이는 사이트의 이름 이것도 안타깝지만 영어로만 제공이 되고요. 사이트를 눌러서 절차 클릭 클릭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시죠.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영주권에서 시민권, 종교비자에서 시민권, 혹은 투자이민비자에서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변경을 하실 텐데 만약에 이민신분이나 시민권 신분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민신분이 변경이 되거나 미국 시민이 되었다면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해서 기록을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민신분이나 시민권의 신분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신분이나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당연히 카드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해서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로는 미국 여권, 귀화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귀화를 하신 증명서 또는 미국의 시민권 증서 및 몇 가지 서류가 인정이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아니시라면 사회보장국에서 현재 이민신분 확인을 위한 이민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민국에 제출하셔서 받으신 여러가지 이민서류들을 이쪽에 보이시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받는 경우가 있겠죠.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신분 변경을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을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메디케어를 하실 때의 발급과 소셜 연금의 임금이 4개월 이상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한국분들인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이름이 문제죠. 이름, 왜? 영어 이름으로 바꾸거나 한국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게 되면 메디케어를 관할하는 디파트먼트에서 다시 해당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사회보장국을 방문해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받으세요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사회보장국을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인터넷, 웹사이트가 가장 편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점,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을 방문,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서 www.ssa.gov 영어하고 스페인시가 제공이 되죠.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 중에서 일부는 영어로만 제공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의 내용을 이곳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그동안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매년 텍스를 얼마나 내왔는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2년치가 세금 보고가 안 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 해결을 아직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용에 추가 도움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영어로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보장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거나 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자주 묻고 질문에 답하는 Q&A도 읽어보실 수 있고요. 마이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웹사이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ssa.gov.myaccount인데요. 이곳에서는 본인이 여지껏 미국에 살면서 사회보장 명세서라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사회보장 명세서를 보실 수 있고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예상액을 파악하실 수 있고 연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프린팅을 하실 수 있고 또 메디케어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개인 계좌 입금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고 메디케어의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ssa 1099이나 1042s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상의 변경 사항이 없고 주정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요청을 바로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 마이 소셜 시큐리티 개인 계정에 대한 액세스 즉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IP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국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후졌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접속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하시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로컬 오피스 080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웹사이트 로컬 오피스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Near My Location 하고 구글에서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담당자하고 만약에 통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은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늦은 시간 오후에 좀 더 빠르게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게 된다 그러면 전화를 하신 다음에 내가 코리안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분들이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이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가지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꼭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소셜 시큐리티의 내용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바꿔야 되느냐 바꾸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분실을 했었거나 도나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다시 신청하셔서 발급을 꼭 재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과 세상 살아가면서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뉴욕기다리쌤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유된 정보 함께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함께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